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모의고사 시즌 1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요. 드디어 첫 번째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철두철미 모의고사 시즌 1.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결국 모의고사라는 것은 특히 사설모의고사라는 것은 올해 수능을 위해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6평이나 9평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 사이사이에도 재학생들은 3월, 4월, 7월,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국제적으로 우리가 수능에서 잘 보기 위한 훈련의 용도로 사설모의고사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사설모의고사의 성격은 쌤은 이렇게 생각해.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은 전국 단위 시험으로서 평가를 위한 시험인 거예요. 평가를 위한. 그래서 정말 불수능이 아닌 이상, 불수능, 정말 불수능이 아닌 이상은 고난도로 출제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난이도 높지. 실제 시험장 가면. 그런데 반면에 사설모의고사의 역할과 기능은 진짜 시험을 위해 훈련용으로 제작된 거야. 그래서 쌤은 사설모의고사의 경우에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료만이 아니라 나올 확률이 낮았던 자료들도 실제 수능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 그 다양한 자료에는 크게 성격이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기존의 기출에서 나왔던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기존의 기출이 없었던 새로운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작년 수능만 해도 근육, 기타 등등의 다양한 새로운 자료가 출제가 돼서 기출에 대한 것만 연습을 했다면 다소 당황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던 거고.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자료는 어디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냐. 올해 6평, 9평. 그리고 올해 출시된 EBS 연계교제 수축수환. 그리고 비연계교제까지도. 실제 신유형의 경우에 비연계교제에서 반영세 나온 적도 있습니까. 막전의 그래프 두 개짜리. 그 비연계교제에서 나왔었거든, 과거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막전의 경우에 그래프 두 개짜리가 흔하지가 않아. 근데 수능에 그게 처음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게 나왔을 때 그 해 수축이나 수환이라는 EBS 연계교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7대 함정이라는 비연계교제에서 나왔었단 말이야. 그 사례를 보면 사설 모의고사와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연계교제 말고 비연계교제 또는 올해만이 아니라 소급해서 최근 3개년의 EBS 자료에 새로운 자료를 다 보여주는 게 일종의 의무랄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를 하면서 습득했던 그런 다양한 자료 운송의 능력에 더불어 이런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접해보는 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모의고사는 이론과 실전의 병행을 목표로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구성은 이렇습니다. 총 6회입니다.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1은 총 6회고 시즌 2와 시즌 3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0회 그래서 온라인 전용 모의고사가 26회인 거야. 6회의 문제지. 요즘에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에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잖아. 제가 항상 해설을 제공했었고 실전처럼 5회 말 6개. 그리고 시험지를 갖고 시험을 보듯 훈련용으로 사용했지만 다시 여러 번 반복해야 될 거 아니야. 복습용 교제, 리뷰 교제 한 권을 제공을 할 건데 그 안에는 6회에 해당하는 120문제를 소단원별로 분류해서 다시 한 번 차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교제 이미지고요. 봉투모의고사 그리고 복습용 교제. 컨텐츠의 특징은 일단 2021학년도 작년 최신 기출반영 왜 작년을 강조하냐면 작년이 탐구 기준으로 하면 교육과정이 바뀐 첫 번째 수능이야. 그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 특히 생명과학은. 출제진이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과거 기출, 꽤 오래전에 기출을 여러분들이 학습용으로는 풀어봐야 되겠지만 현재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 트렌드를 느껴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작년 최신 기출을 반영했고 그리고 EBS 연결기제는 당연히 반영을 하는 거고 특히 최근 3개년을 다 소급해서 반영을 하는 거야. 그리고 회차별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구성을 취해서 그래서 맨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면 할 맛이 안 나잖아. 1회부터 6회까지 서서히 난이도를 높여서 적응할 수 있도록 1회에서 4회까지는 실전 버전 5, 6회, 2회는 고난도 버전으로 실전 버전이라면 난이도가 보통 6평, 9평 수준을 맞췄다는 얘기야. 고난도 버전은 가끔씩 수능이 불수능이 경우가 덜어있어. 의도치 않게. 그럴 때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난도 버전. 1회에서 3회까지는 전형적인 기출 스타일의 문제 구성이고 기출학습의 정범용.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계속 기출 문제 공부하고 있잖아. 난이도는 6평, 9평 수준이고 4회, 5회, 6회는 작년 개정된 새로운 수능 스타일의 문제로 구성을 했어. 변화된 경향을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5회와 6회는 고난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경우에는 30분의 풀기가 쉽지가 않아. 실제 수능도 그런 경우가 덜어있거든. 그것도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개정된 두 번째 수능에서는 종종 고난도 시험이 출제되기도 해. 과거 통계를 보면 이런 다양한 구성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적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 촬영은 2월 5일 날 시작을 할 건데 개강은 2월 5일 날 시작을 할 건데 강의 업로드는 매주 2회씩 10일부터 업로드가 될 거예요. 완강은 2월까지 완강을 해서 만약 이 시즌 1을 3월 모의고사 대비용으로도 활용하는 친구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등극 컷 및 총평은 제가 해설강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연간 커리 OT라든지 개념 강좌 OT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사설모의고사는 학생 입장에서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좋아. 쌤 것만 풀지 말고 다른 선생님 것도 다양하게 풀어봐. 알겠지? 그리고 사설모의고사를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비판하는 건 좋지만 가급적 공부하는 용도로서 그렇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수험생이야. 시험을 잘 봐야 돼. 넓은 지식과 깊은 지식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충분히 반복하여 수험생 아래서 나의 등급이 완성도 있게 획득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시험 성적은 많이 풀고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우선순위. 반복은 완전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란 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올해 수능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